와우.. 오!!! 오어엏!! 오 ! 오.. 와... 지금은.. 와.. 지금 빠른 머리 속에서 완전히 빠졌고요. 지금 머리에 맞았습니다. 왠지 경기 때문에 와...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와.. 굉장히 위험한데요.. 예.. 이건 지금 뭐 한결될 문제가 아니고 빨리 후속이 돼서 맞습니다 6구 승사웃 결국 빠른 공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3구 승사웃 변화구 승사웃 변화구 승사웃 앞선 툴트하지 않은 삼진으로 빠른 공으로 태용훈은 변화구로 삼진처리 변화구 승사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